안녕하세요. 하인눈이예요. 오늘은 오랜만에 방주를 가볼건데요. 크게 베이커리 카페가 생겼다고 해서 오늘 그 길에 놀러가볼거에요. 사는 길은 안 막히는데 추석 연휴라 그런지 오는 길이 너무 밀려요. 내일 집에 가겠어요. 주차장은 넓어요. 여기 위에는 좀 흐르한데? 하지만 이 위에는 크림같아요. 이 위에는 좀 흐르긴 해요. 카페에 이만큼이 엄청난 크기의 카페에요. 이 위에는 좀 흐르긴 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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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위에는 안쪽으로 먹여요. 이 위에는 좀 흐르긴 해요. 화분도 팔아 화분도 팔아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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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무슨 꽃이지? 띠띠판이야! 띠띠판이야! 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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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메레존 같은데? 응? 내 옷 색깔이랑 똑같아! 오늘 오후 팀이랑 맞췄어! 하이! 나의 벽라인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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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너무 안그레잖아요? 이거 여기 개인종중이래요... 짠! 아... 아... 내가 여기 밑에 가볼게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? 안녕 근데 좀 무서워서 여기서 볼게 셀링 흠 뭔가 감성적이지만 화렴한 폐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시즌즈가 폐예요 오늘 아 딸기같이 상큼한 타이밍이 흘러왔어요 빨리 인터뷰 진행해주세요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화이팅